술 한 잔 할게. 술? 어? 저희들은 뭐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드십시오. 갖고 올 거예요? 그래, 한 잔 먹어. 아, 예, 예. 얼른 먹어. 여기 보세요. 야, 심하게 더듬으신다는데. 장인 장모님 앞에 계시니까. 잔돋다 못 잡아봐야겠네. 예, 장모님. 장모님. 이리 오십시오. 고마십시오. 무릎 완전 꿇었어, 지금. 무릎 완전 꿇어가지고. 분위기는 진짜. 자넨 뭘 좋아해? 예? 뭘 좋아해? 그렇게 오래 있어도 자넨 뭐 좋아하는지 몰라. 매우는 식집 좋아하죠, 제가? 매운 거. 매운 거 좋아한 건 내가 텔레비전 봐서 그거는 하나 알아. 텔레비전 봐서 하라고. 텔레비전 봐서 하라고. 텔레비전 사는 시리구나 진짜. 텔레비전. 매운 거 좋아한 건 내가 텔레비전 봐서 그거는 하나 알아. 그렇죠. 둘이 앉아 밥을 먹으니까 얘기할 시간이 나네.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. 일절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. 그냥 왔나 뭐 잘 있었나 그렇죠. 갈증이 잘 가게 이거 말고는 그냥. 그냥 대화가 없을 거예요.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.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. 야 대화가 어떻게 저렇게 안 오가지. 우리가 보는 사람도 어색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. 밥을 많이 먹어. 이런 게 먹었나. 맛있습니다. 엄청 많이 먹겠어요. 맛있게는 먹었습니다만 체했죠. 1박 2일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어떤 그. 압박감 때문에 죽였더라고요. 더 체했어요.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위에 가요. 체할 수 있어요. 완전히. 어려운. 아 저거는 여긴다. 근데. 이거. 저거 누구 아니에요. 설마. 저거는 역시. 100원짜리 없으니깐. 100원짜리 없으니깐.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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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. 우umber 這 lecturer sonozierager. 근데 그때 그럼 좀石頭移алиacz. 금방지 못하겠네. 금방지 못했는데. 떠내뱉었어. 모든 게 지금 다 어색한 거예요. 어색한 거. 야. 야. 눈이 진짜 작아 보인다. 선글라스 끼고. 지금 여기까지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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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밑에 내려앉았어요. 아까도 저 위에서. 형. 내가 알 수 있을까. 우리 다 안 부려. 어떻게 해야 돼요? 오락티를 잘 못하네요. 오빠는 진짜. 보배, 나 좀 봐. 네. 그, 가지고 와네. 네, 예.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. 저기 저 동룡이 있잖아 그 저 딸내미가 폐렴이래 어? 그래서 거기 집사람하고 잠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자네 저기 가게 조금만 이리로 왔는데 가르쳐 줄게 가게를 본 적 있으세요?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불편해서 누가 물건을 가져오잖아 가져오면 딱 된다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 두 번으로 두 번으로 두 번 숫자 나오고 2천 원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2천 원 하고 현금 누르면 어? 천 원이 남는데 2천 원 가져올리면 있고 잔등 거실 해주는 게 나오거든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얼마요? 얼마요? 이거를 여기다 대라고 여기다 대고 6천 5백 원 남았다고 만 원을 넣었으면 여기다 500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 같은 걸 가져오면 계란 같은 거 바코드가 없어 상관없지 그 가격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?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가격? 네 그냥 그거는 전화로 물어봐야 돼 여기다 나한테 물어보면 잠깐만 아니 핸드폰 번호 이번 기회에서도 저 핸드폰 번호 아 핸드폰 번호 모르셨어요? 예 전화번호를 제가 몰랐네요